지금 금방 울 거 같은 얼굴이야 한 번 울었다고 울보 취급이야 24시간 항시 대기 중 어머니 또 편찮으셔? 아니 요새 주사 맞는 거 반응이 좋대 다행이다 오빠 나 자리 너무 오래 비었어 갈게 오빠 그래 소유야 어? 속에다 그만 묻어 터질 때까지 참지 말라고 어 내가 이 똥매나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칠 거야 그러게 왜 나 같은 똥매나랑 약혼을 하자 그러냐고 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? 우리 약혼해요 야 안 놀래네요? 이거 짐작했던 일이라 축하드립니다 너 밥 안 먹었다고 그랬지? 밥 먹으러 가자 점심시간 다 끝났는데 밥은 무슨 서준이 오후 스케줄 몇 시부터예요? 3시요 시간 많네 가자 밥 먹을까? 저번에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? 그 표정 뭐냐?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약혼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나 또 운다? 이게 지금 장난칠 일이냐? 아까 그 여자 표정 못 봤어? 표정이 뭐 하나도 안 놀리잖아 요만큼이라도 너에 대해 딴 맘 있었어 봐 이게 얼마나 놀릴 일인데 내가 은소율 떠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눈 부릅뜨고 표정 살폈는데 일말에 동요도 없더라 그러니까 더 주접 떨지 말고 인생 멘토 세원 오빠 놓치지 말고 인생 여자 나 놓치지 말라고 나 간다 밥 먹자면 너 허물켜다 뒤통수 맞는 거 내가 한두 번 봤냐? 실연의 아픔 달랠 시간 줄게 너 하루면 괜찮아지잖아 안녕 비앙세 유혹하라고요? 제가요? 상무님을요 왜요? 지훈이하고의 약혼 막아야 돼 나의 아픔BI 지훈이 어디 어디에 뭐 bins 신 나의 아픔 아름다ام 필요할 agenda